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윤희식입니다. 희소식 윤희식입니다. 그래야지 더 빨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쓰겠습니다.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정당입니다.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삶을 보살피는 정당입니다. 많은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정책들을 수용해서 하나하나 장애인들이 편리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. 지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선거기간입니다. 장애인 당사자들이 제도권에 많이 진출해야 됩니다. 장애인 당사자가 출마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들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분들이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이 미래의 장애인 행복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셨으면 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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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